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7월 19일 오늘의 미국 주식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국 중시의 랠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역시도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러면서 중요한 뉴스 하나가 보도가 됐습니다. CNBC 프로 뉴스에 따르면 크레딧 스위스가 그들의 S&P 500 목표 주가를 4,700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기사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 기사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요. 모간 스탠리와 더불어서 가장 낮은 S&P 500의 목표 주가를 설정했던 이런 기관이거든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모간 스탠리에는 이제 마이크 윌슨이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S&P 500의 목표 주가를 3,900에 설정해 놓은 사항이고요. 크레딧 스위스 역시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니다 4,050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상승 추세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무려 4,050에서 4,700까지 16%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거죠. 따라서 이 의미는 크레딧 스위스도 이제 그들의 의견을 수정했다. 따라서 올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승 추세는 단순한 베어마켓 랠리가 아니라요. 정말 대세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바꾼 거죠. 자 과연 2023년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런지 한 사람의 투자자 입장에서도 너무나 궁금한 부분입니다. 자 7월 19일 보내드리는 긍정적인 오늘의 미국 주신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왕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3대 지수 모두 사이좋게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는데요. 다우존수가 가장 좋았습니다. 1.06% 올라가면서 시장을 주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은행권, 금융권의 언인 결과 보고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숫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량주가 모여있는 다우존수가 힘을 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S&P500도 0.71% 올라갔고요. 나스닥은 S&P500보다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0.76%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최근에 엄청난 추세를 지켜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나스닥의 상승 추세를 지켜낸 성장주들의 이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요. 파가야 테크놀로지입니다. 15%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요. 파가야 테크놀로지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미중 구독자분 한 분께서 추천을 해주신, 강추해주신 인공지능 관련주고요. 자 두번째로 인바이테가 8.06%, 아이온큐도 플러스 5.44% 보여줬습니다. SMCI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INC 5.41% 올라갔고요. 스템이 플러스 4.43, 우버 플러스 4.17,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3.98, 팔란티어 플러스 3.91, 레몬에이드 3.84% 올라가면서 시장을 주도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어제 특징적인 부분은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PGY도 인공지능 관련 주식이죠. 아이온큐는 뭐 직접적인 연관보다는 간접적으로 인공지능의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역시도 인공지능 수혜주, 스템도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선두주자죠. 거기에 팔란티어와 레몬에이드까지. 따라서 어제는 인공지능 관련 주가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다. 자 그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자세한 설명을 다른 기사를 통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도 정리하겠습니다. 넷플릭스가 5.50%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4%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 플러스 2.2, 테슬라 플러스 1.02, 메타 플랫폼 플러스 0.46,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애플, 아마존, 구글은 다른 테크 기업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애플 마이너스 0.13, 아마존 마이너스 0.5, 구글이 0.78%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의 주인공은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하루 동안 주가가 4% 급등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주도했고요. 자 그리고 올타임 하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굉장한 추세를 만들어냈는데요. 자 그럴만한 최고의 호재 하나가 보도가 됐거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미리 번역해놓은 한글 기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존 패밀리 커뮤니티 멤버십에 올려놓은 떴다 오미주 기사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코어 파일럿에 대한 가격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밑에 내려와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롭게 출시한 365 코어 파일럿이 나옵니다. 365 코어 파일럿은요. 여러분들 이제 365라는 것은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이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죠. 자 그런데 인공지능을 장착하면서 이제 코어 파일럿이라는 기능이 추가된 거죠. 그래서 이 코어 파일럿이 대신 문서도 정리해주고 엑셀을 파워포인트로 옮기기도 해주고 이 워드에 들어가 있는 문서를 정리해서 엑셀 시세로 정리하든지 아니면 파워포인트로 이제 발표할 수 있게끔 문서를 만들어주고 뭐 이러한 기능을 우리가 코어 파일럿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가격이 지금 책정이 된 거죠. 그리고 이 가격이 한 사람당 한 달에 30달러가 책정이 됐습니다. 엄청난 가격이거든요.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팽배되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매년 고객사를 모셔놓고 하는 진행하는 컨퍼런스 하나가 있습니다. 인스파이어 컨퍼런스라고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공개를 한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생산량 AI 툴인 코어 파일럿을 제공하는데 사용자당 월 30달러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온 겁니다. 따라서 E3, E5, 비즈니스 스탠다드, 비즈니스 프리미엄 고객에게 모두 제공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름은 뭐냐면요. 오피스 365 패키지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기능이 모두 다르잖아요. 따라서 조금 저가형 모델 그리고 이제 고가형 모델이 따로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모든 고객에게 이 생성형 AI 툴인 코어 파일럿이 제공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서 한 사람당 30달러를 추가적으로 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적용이 되는 거죠. 자 현재 E3 사용자의 경우 코어 파일럿이 지금 현재 고객들의 요금을 83% 증가시키는 셈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우리한테도 친숙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즈가 얘기하기를 이번에 발표된 가격 정보가 매우 긍정적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2025년까지 매년 클라우드 매출을 20% 추가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가 나온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했는데요. 향후 3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 설치 기반의 50% 이상이 궁극적으로 기업 그리고 상업용 AI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 판도를 바꿔놓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그들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365로 이용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인공지능 기능을 추가할 것이다. 따라서 엄청난 매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일각에서는 너무 가격을 많이 올리는 거 아닌가. 한 사람당 30파운드. 아까 보시는 것처럼요. 어떤 기업들은 한 달에 지금 한 사람당 12달러 50센트를 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30달러씩 이렇게 올리면 과연 사람들이 다 채택을 할 것인가. 많은 기업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지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하기를 코어 파일럿은 원하는 기업에 한해서 제공되는 자발적인 업그레이드다. 꼭 채택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하지만 과연 어떤 기업들이 인공지능 추세를 무시하고 그냥 예전 방식대로 일을 할 것인가. 자 왜냐하면 생산성 그리고 효율성이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지가 얘기한 것처럼 적어도 50% 이상은 채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코어 파일럿은요. 지난 3월에 공개된 이후 지금 600명의 고객사와 함께 테스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코어 파일럿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기업만 600개가 넘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과연 얼마 정도 이 초기에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 매출이 결정된다. 따라서 올해도 그렇고요. 내년까지도 가까운 미래에도 추가적인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호재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호재가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검색 엔진이 이제 보안성이 강화된 버전 빙챗 엔터프라이즈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이제 빙 검색 엔진은 하나밖에 없었죠. 우리 같은 소비자들 그리고 기업이 동시에 이용하는 검색 엔진 빙이 하나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기업들은요. 새로운 빙챗을 제공한다. 그리고 그 이름은 빙챗 엔터프라이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빙챗 엔터프라이즈가 등장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보안성의 문제가 굉장히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요. 또한 메타 플랫폼즈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한다. 자 그 얘기는요. 메타가 최근에 출시한 새로운 언어모델 라마2가 있는데요. 자 이 라마2 인공지능을 애저에서 윈도우와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 부분도 조금 있다가 별도의 기사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기사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까지도 이제 오피스 365라는 정말 경제적 혜자가 너무나 큰 이러한 상품을 가지고 전세계를 지배해 왔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인공지능을 추가하면서 한 사람당 30달러 더 내라 아니면 인공지능 못 쓴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과연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을 커다란 결정을 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채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 볼 수가 있겠죠. 뭐 당장 다음 달 다음 해가 아니더라도 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챗봇을 이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코어 파일럿에서 엄청나게 많은 추가적인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전망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앞에 기사 마지막 부분에 등장했던 빙챗 엔터프라이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빙챗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인 빙에다가 채찌피티를 더해놓은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기능이 추가된 새로운 형태의 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지금 엔터프라이즈가 붙었죠. 엔터프라이즈는 이제 기업이라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기업용 빙챗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처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막 출시를 했다. 빙챗 엔터프라이즈를 출시했는데요. 어제 개최되었던 인스파이어 이벤트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빙챗 엔터프라이즈의 특징을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세이빙하지 않는다. 저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그들의 소중한 데이터를 이제 챗봇한테 뺏기지 않을까. 따라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가장 커다란 위협이었는데 이런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버렸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데이터 인풋이 AI 모델을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데 재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안심하고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거죠. 빙챗 엔터프라이즈는 이미 프리뷰가 지금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기업은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노 엑스트라 코스트이기 때문에 무료로 체험이 가능한 거죠. 마이크로우스 365를 사용하는 E3, E5, 비즈니스 스탠다드, 비즈니스 프리미엄 모든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그냥 비용 없이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달부터 사용하고 있는 웹 브라우저를 바꿨습니다. 원래는 이제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크롬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지난달부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여기 B라는 마크가 있죠. 이게 그 유명한 빙챗입니다. 자 그래서 빙챗을 통해서 제가 간단히 대화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카메라를 잠깐 끄고요. 제가 빙챗 엔터프라이즈에 대해서 빙챗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로 빙챗 엔터프라이즈가 무료냐 이렇게 지금 제가 질문을 던졌거든요. 자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답이 들려오게 될지 잠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관련 정보를 모으고 있는 것 같고요. 자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CNBC 뉴스 내용에 따르면 빙챗 엔터프라이즈가 무료로 제공될 것이다 라고 밝혀지고 있고요. 자 누구한테 무료로 제공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현재 이 기업에서 오피스 365를 이용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이용하고 있는 구독자의 수가요. 무력 1억 6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대부분의 기업에서 오피스 365를 이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들한테 이제 챗GPT의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이제 체험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준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딱 30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이고 그 이후에는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출시할 것이다. 자 액세스를 모두 디폴트로 출시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기업 중에서 오피스 365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들은요. 이번에 출시되는 빙챗 엔터프라이즈가 자동적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툴을 사용하지 않을 사람들은 꺼야 된다. 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시행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우리가 기사를 살펴봤을 때 이 오피스 365의 코어 파일럿 때문에 상당히 많은 매출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뉴스.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챗 엔터프라이즈 역시도 상당히 많은 기업에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디폴트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취소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구글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특히 마켓 점유율을 보면요. 구글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아직까지도 시장 점유율이 93%가 넘어가면서 아 챗봇이 등장했어도 역시 빙이 안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왔었는데요. 자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기업 고객을 공략하면서 아무래도 기업 쪽에서는요. 많은 부분 빙챗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생겼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미국 증시의 주인공은 단연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도 역시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등장하는데요. 이번에는 메타 플랫폼즈와 함께 등장합니다. 기사의 제목에서 알려주기를 새로운 버전의 AI 모델을 이번에 메타가 출시를 했는데요. 자 이 새로운 버전의 AI, 인공지능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무료로 제공한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용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관심있게 지켜보시죠. 메타 플랫폼즈가 이번에 상업용 버전의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모델, 인공지능 모델을요. 무료로 개방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자본에 여유가 없는 소규모의 비즈니스 입장에서는요. 오픈 AI, 채찍 PT, 그리고 구글의 바드와 경쟁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기사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고요. 새롭게 출시된 메타의 라지 랭기지 모델, 자연어 처리 모델은요. 이름이 라마2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출시됐던 라마1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고 있는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디스트리뷰션된다, 분배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요. 윈도우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통해서도 이제 구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메타가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서 얘기하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프리퍼드 파트너다. 따라서 다른 곳과도 이제 같이 일을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용해라.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번에 출시된 라마2 같은 경우는요. 다이렉트 다운로드도 가능하다라고 그러고요. 또 아마존의 웹 서비스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프리퍼드 파트너로 지정됐다. 여기에 조금 더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새롭게 프리 버전을 출시하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무료로 만들어 놓으면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 자 왜냐하면 좀 더 많은 개발자들이 뛰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저커버그가 페이스북 포스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런 기사를 함께 읽은 적이 있습니다. 메타플랫폼즈가 의외로 인공지능 쪽의 다크호스다. 이런 주장을 하는 애널리스트가 있었거든요. 자 이번 기사의 내용을 보시면 정말로 메타플랫폼즈가 인공지능 쪽에도 굉장한 기업이구나. 자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기에 충분한 기사였고요. 또 여기에서 이번에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메타 쪽에서도 비즈니스를 흡수하면서 좋은 실적을 올릴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정말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인공지능 관련해서 참여하지 않는 부분이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미준에서 보내드리는 마이크로소프트 특집 오늘의 미국 주신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텔라닭과 함께 등장을 하고 있고요. 텔라닭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원격진료의 대장주죠. 자 이렇게 원격진료의 최고 기업인 텔라닭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파트너십을 확장한다는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 안에는 물론 인공지능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텔라닭 헬스가 빌딩원 한다. 이미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텔라닭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파트너십이 결성되어 있는데요. 그 위에다가 추가적인 파트너십을 한다. 그 얘기는 이제 파트너십이 확장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두 기업이 힘을 합치면서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구축해놓은 인공지능 플랫폼을 텔라닭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텔라닭은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진료 도중에 클리니컬 다큐멘테이션을 만든다. 이 얘기는요. 의사들이 이제 환자를 돌볼 때 진료를 하면서 기록을 남겨야 되잖아요. 자 이러한 의료용 기록을 남기는 기능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이 대신해 준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텔레헬스 프로바이더 원격 진료를 제공하는 텔라닭이라는 기업이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Azure Open AI 서비스를 이용하고요. 또한 Azure Cognitive 서비스를 텔라닭이 가지고 있는 헬스 솔로 플랫폼에 접목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접목하는 이유가 여기 설명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토메이트 한다. 자동화할 수 있다는 거죠. 클리니컬 다큐멘테이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를 돌보면서 만드는 의료 기록들을 이제 인공지능이 대신해서 자동적으로 써준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의사들이 이제 환자를 돌볼 때 이 페이퍼 워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뭐 얼마나 절약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영국에서 GP를 하고 있는 친구랑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GP는 뭐냐면요. 영국은 이제 의료 시스템이 무료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몸에 문제가 있게 되면 가장 먼저 찾아가는 사람을 GP라고 부릅니다. 제너럴 프레스티셔너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첫 번째 단계의 그 의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의사들이 하루에 보통 30명에서 35명을 환자를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잖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단 사람당 페이퍼 워크를 위해서 5분을 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요.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5분만 만약에 한 사람당 투자를 해야 되면 곱하기 35명까지 본다 그랬죠. 자 그러면 175분입니다. 자 나누기 60을 해보면요. 무려 거의 3시간이죠. 따라서 만약에 인공지능이 이런 의료 기록을 다 써주게 되면요. 의사 한 명당 적어도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절약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되거든요. 따라서 굉장한 혁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텔라닥은 또한 통합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뉘앙스 드래곤 앰비앙스 익스피리언스라는 플랫폼이 등장을 합니다. 줄여서 DAX라고 부르고요. 자 이 뉘앙스는 뭐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전에 인수합병한 그런 기업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일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뉘앙스가 뭘 하냐면 DAX를 이용을 해서 이제 컨버세이션 따라서 환자와 이 의사 사이에 있는 대화 있잖아요. 이 대화를 클리니컬 노트로 따라서 진료 기록으로 남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뉘앙스의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기사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헬스케어 쪽에도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이 의사들의 좀 애드맨에 들어가는 그 수많은 시간들을 절약해 주면서 굉장히 많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활용도는요. 정말 다양한 산업에 널리 열려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인공지능 수혜주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의 주가가 지금 두 배 이상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월가의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요. 이제는 주가가 떨어질 때가 됐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팔란티어의 주가가 올해 들어서만 181%가 올라갔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이 그들의 잠재력에 많은 점수를 주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요. 이 팔란티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무려 181%나 단숨에 올라가 버렸다. 하지만 문제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밸류에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는 거죠. 어느새 주가는 18달러까지 이루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팔란티어의 주가는 10달러 이하의 형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따라서 엄청난 주가의 상승을 도모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점점 더 많은 월가의 전문가들이 이제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과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AI 열풍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의 펀드멘탈이 연결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더 컴페니 팔란티어는요. 이미 AI 쪽에 상당한 진보를 이뤄냈다라고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이미 헬스케어 쪽, 병원 쪽에서도 팔란티어의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이런 기업들이 등장을 했거든요. 특히 5월 초에 있었던 어닝 결과를 발표하면서 CEO인 알렉스 카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팔란티어의 AI 플랫폼을 이제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찾고 있다.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이 기업들이 라지 랭기지 모델을 이용하는데 그들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데이터를 이용한다. 따라서 채치피티처럼 공용의 데이터가 아니라 이 일정, 특정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데는 팔란티어가 최고다. 이렇게 지금 인정을 받고 있다. 긍정적인 소식을 전달해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주의를 유호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 이유가 여기 설명되고 있습니다. 과연 인공지능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프로핏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실적으로 얼마나 연결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고려해 봤을 때 가까운 미래에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반영하는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현재 팔란티어를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중에 13% 정도만 매수 의견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목표 주가의 평균치를 보면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 41% 정도 떨어질 것을 예상하는 것이 월가의 전문가들 평균 수치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쇼미 스토리다. 쇼미 스토리는 뭐냐면요. 이미 주가는 달려갔고 이제 실적으로 보여줘야 될 때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팔란티어가 발표하고 있는 가이던스라든지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의 그 매트릭스를 보면요. 엄청난 그 수요를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따라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다라는 것이 모닝스타 애널리스트 말릭이라는 사람의 주장이고요. 자, 점점 더 많은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불리시안, 롱텀으로 봤을 때는요. 팔란티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AI가 어떻게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AI 때문에 앞으로 발전할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문제는 어느 정도의 수익과 매출이 창출될 것인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거기에 추가적인 문제는요. 이미 이러한 잠재력이 모두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라는 거죠. 현재 팔란티어의 Forward Price to Earning Motive를 보면 이 얘기는 이제 PE 레이시오인데 다가오는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이미 77배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달려도 너무 달렸다. 이미 모두 다 주가에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전문가가 등장합니다. DA 데이비슨에서 일하고 있는 길 루리아고요. 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에 따르면 현재 밸류에이션은 Unjustified다. 따라서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전망하는 그들의 성장 그리고 이제 성장률을 바라봤을 때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은 너무나 뻥튀기 돼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대부분의 개인 지금까지 주가 올라온 것을 다 반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DA 데이비슨의 의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간 스탠리의 키스 웨이즈가 등장합니다. 자, 이 전문가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팔란티어의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면서 프리미엄 밸류에이션,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많이 올라갔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주식을 선택을 할 때 리스크가 더 크냐 아니면 리워드가 더 크냐 이걸 가지고 추자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현재 팔란티어는요. 상향 조정될 가능성, 따라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희미하고 반면 떨어질 확률, 리스크는 너무나 크다는 거죠. 따라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팔란티어는 지금 매도 시점이지 매수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정리가 돼 있는데요. AI 플랫폼은 아마도 성장의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문제는요. 아직까지 Work in Progress다. 그 얘기는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거죠. 이제 시작이 불가하고 계속해서 진보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함께 읽어본 기사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지금 대부분의 시장 전문가들은 팔란티어를 다가오는 미래 인공지능의 혁신을 이끌어 나갈 수혜주라고 인정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수혜주의 모습을 너무나 주가가 심하게 반영을 했다는 거죠. 선반향이 됐다. 따라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은 지나치게 높아져 있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종목 하나를 선택할 때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자, 과연 어느 정도의 상승 여지가 있는지 또 하나는 얼마나 리스크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지 이 보상이라고 부르는 리워드 그리고 리스크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어느 쪽이 더 높은가 요거를 비교해서 투자 종목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확률상 봤을 때 떨어질 확률이 올라갈 확률보다는 더 커 보인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러한 논리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팔란티어는 조금 매수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종목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란티어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어닝을 클릭하시고요. 어닝 에스티메잇을 들어오시면 자, 앞으로 다가아 놓은 가까운 미래에 팔란티어가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어닝에 대한 전망 그리고 매출에 대한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바로 밑에 보시면 2023년 말이 됐을 때 올해 말이 됐을 때는 한 주당 순이익을 21센트 정도 만들어낼 것이다. 이게 시장의 전망이고요. 지금 보시면 총 15명 정도의 전문가가 예상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4년 내년 같은 경우는 26센트 그리고 2025년에는 33센트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3년 정도가 지나면요. 40센트 정도를 한 주당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팔란티어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2026년 같은 경우는 전문가의 수가 한 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신빙성이 떨어지죠. 따라서 제가 볼 때는요. 2025년의 데이터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7명의 애널리스트가 커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순이익의 전망을 내고 있는 사람은 한 주당 38센트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가장 적은 수치는 29센트거든요. 따라서 이제 중간치가 33센트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정말로 팔란티어가 33센트 정도를 만들어낸다면 조금 더 크게 쓰죠. 38센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의 전문가 중에 가장 긍정적인 사람이 내놓는 그런 순이익에 대한 전망은요. 한 주당 38센트잖아요. 자, 한번 계산을 해보죠. 자, 그러면 앞으로 2년 이후에 팔란티어가 0.38이죠. 38센트를 한 주당 만들어냈어요. 자, 그리고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멀티플을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팔란티어의 그 잠재력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에 계속해서 이 성장이 지속될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본다면요. 멀티플이 아마도 한 50배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50을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목표 주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2년 이후의 주가는 19달러가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달성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38센트는요. 지금 현재 시장의 전문가 중에 가장 높은 예상치입니다. 거기에다가 멀티플도 50배라는 것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그런 PE레이셔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19달러는 어떻게 보면 맥시메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문제는 지금 현재 주가를 보시면 18달러입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년 동안 맥시메으로 계산해도 1달러 정도 올라가는데 그칠 것이다. 그 얘기는요. 리워드가 리스크에 비해서 굉장히 작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또 이 방송을 보시고 아, 그러면 팔란티어 다 팔아야지. 이러시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저는 그거 역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의 움직임은요. 전혀 이성적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계산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주식 시장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팔란티어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주식의 20% 정도를 정리하는 거죠. 또 올라가면 20% 또 팔고요. 그리고 또 올라가면 또 팔고요. 만약에 또 조정을 한 20%, 30% 조정을 받게 되면 그때 또 추가 매수하면 되고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한꺼번에 정말 나는 손해를 보지 않아. 무조건 최하점에 서서 최고점에 팔 거야.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조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테슬라가 등장하는데요. 사실 이 기사를 제가 읽어드리는 이유는 TSMC 때문입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TSMC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 하나가 전달되고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삼성이 테슬라의 새로운 풀 셀프 드라이빙 칩 따라서 완전자율 주행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요. 테슬라가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C를 이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TSMC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전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기업이다. 자 파운드리 기업은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기업을 패밀리스 기업이라고 부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AMD 뭐 이런 기업들이 설계만 해서 이제 파운드리한테 넘기면 파운드리가 제작을 한다, 생산을 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자 그런데 전세계 유리인 TSMC를 놔두고 테슬라가 삼성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하드웨어 5는 뭐냐면요. 다섯 번째 버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테슬라는요. 자율주행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해 왔죠. 처음에는 뭐 하드웨어 1부터 시작해서 지금 5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초기에는 모빌 아이 칩을 이용하기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엔비디아도 잠깐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요. 자체적으로 설계한 칩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자체적으로 설계한 칩을 현재는 TSMC가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삼성이 이들의 비즈니스를 빼러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하지만 아직까지 테슬라가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C도 이용을 하런지 아니면 삼성만 이용을 하런지 이 부분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TSMC도 같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다가오는 미래에 자율주행 시장을 독점할 것이다. 굉장히 많은 시장 점위를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TSMC가 테슬라의 비즈니스를 모두 잃어버린다면 굉장히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보도되면요.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뉴스는요.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한 1시간 전에 ASML이 어닝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오픈하기 전에 아침에 발표를 한 거죠. 자 ASML에 레포트가 나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미스가 나왔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자 2분기에 갭 EPS를 보시면 4.93유로가 나왔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0.17이 부족했습니다. 자 매출 역시도 6.9빌리언 유로가 나왔는데요. 작년 대비 성장률은 괜찮습니다. 27.8% 성장했고요. 하지만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480밀리언 유로가 부족했다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지금 어닝 실적만 보면요. 미스 미스가 나옵니다. 따라서 주가가 폭락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그로스 마진 총이익 마진은요. 51.3%가 나왔습니다. 자 원래 ASML이라는 기업은요. 총이익 마진이 50.78%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지난 5년 평균은 48%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실적이죠. 총이익 마진은 합격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분기별 넷북킹을 보시면 따라서 새로운 예약이 들어온 걸 보면요. 4.5빌리언입니다. 이 수치는 굉장히 좀 안 좋죠. 왜냐하면 지금 한 분기 동안 만들어낸 매출이 6.9인데 같은 기간 동안 만들어낸 미래의 매출이 지금 4.5빌리언밖에 되지 않잖아요. 따라서 물론 이제 ASML 같은 경우는 백로그가 있긴 합니다. 이미 선주문 받은 것이 많이 밀려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주문 받은 게 매출보다 적다는 것은 미래 비즈니스가 약화될 수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4.5빌리언 중에 1.6빌리언은 EUB 우리가 이제 노광 장비라고 부르는 전 세계에서 ASML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다음은 아웃룩 가이던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SML의 경영진이 기대하기를 2023년 3분기에는요. 넷세일 매출이 6.5에서 7.0을 찍을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요. 2분기에 6.9랑 비슷한 수준이 보고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로스 마진 총이익 마진도 50% 원래 보여주고 있는 총이익 마진을 유지할 것이다. 자 그리고 2023년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던스가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2022년에 비해서 성장률이 30%를 찍을 거라고 긍정적인 신호를 내비쳤습니다. 자 원래 전에 있었던 가이던스는요. 작년 대비 25% 성장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다가오는 3분기, 4분기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성장률이 가속화되면서 결국은 2023년 1년 동안 성장률은 30% 이를 것이다. 따라서 긍정적인 가이던스가 제시가 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이번 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미스미스가 나왔거든요. 하지만 가이던스가 괜찮았기 때문에 주가가 1% 떨어지는데 그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 역시도 인공지능 관련된 소식인데요. 자 이번에는 퀄컴, 메타플랫폼즈가 등장합니다. 정말 메타플랫폼즈가 인공지능 쪽에 다크호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퀄컴이 화요일 날 발표를 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팀밍업이라는 것은 이제 파트너십을 얘기하는 거죠. 메타플랫폼즈와의 파트너십을 확장한다라고 발표가 나온 사항이고요. 두 기업이 힘을 합쳐서 라지 랭기지 모델, 우리가 자연어 처리 모델이라고 부르는 인공지능을 스마트폰 그리고 PC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그리고 내년부터 이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중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앞쪽에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메타플랫폼즈가 새로운 라지 랭기지 모델, 자연어 처리 모델을 출시했죠. 그 이름은 리마2였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이 리마2라는 자연어 처리 모델을 퀄컴의 칩에서 구동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자연어 처리 모델은요. 이 클라우드 상에 존재하는 굉장히 커다랗고 복잡한 서버 안에서 구동이 됐습니다. 한 곳에 모아서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구동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반도체 칩은 대부분 엔비디아 90%의 시장 조미를 가져가고 있고 한 10% 정도 AMD가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지금 퀄컴이 뛰어드는데 클라우드 시장이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사용하는 PC라든지 스마트폰 안에 새로운 칩을 넣어서 여기에서 인공지능을 구동하겠다. 이러한 플랜이 발표가 된 거죠.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AI가 메인스트림이 되기 위해서는 따라서 인공지능이 다가오는 미래의 대세가 되기 위해서는요. 클라우드 쪽에서만 지금 인공지능이 구동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엣지에서도 돼야 된다. 우리가 보통 엣지 컴퓨팅이라고 부르죠. 자 이게 뭐냐면요. 중앙화를 좀 탈피해서 우리가 분산시키자. 지방화시키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 얘기는 스마트폰이라든지 랩탑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사물인터넷. 여기에서 인공지능이 각각 설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퀄컴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칩을 만들겠다는 거죠. 자 퀄컴이 덧붙여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인공지능을 각각의 디바이스에서 따라서 이제 중앙화가 아니라 탈중앙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클라우드상이 아닌 각각의 기기에서 인공지능을 구동하는 것은요. 프라이버시 따라서 정보가 새해 나갈 가능성이 없죠. 이런 부분 그리고 시큐리티, 사이버 보안 쪽에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장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디벨로퍼들,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저하될 것이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자이너 처리 모델 인공지능은요. 엄청나게 많은 GPU가 들어가죠. 자 그리고 H100 같은 경우는 수만 달러가 되잖아요. 따라서 엄청난 비용을 들어야만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자이너 처리 모델이었는데 지금부터는 개발자들이 쉽게 쉽게 퀄컴의 칩을 이용을 해서 자이너 처리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다 굉장히 좋은 장점이긴 합니다. 보안성도 강화가 되고 비용도 떨어지고.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중앙화가 아니라 각 지방 분권을 하게 되면요. 이 데이터에 한계가 있죠. 제가 볼 때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많은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기능이 향상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장점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의 기능에서 성능이 향상이 돼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계속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하나의 장애 요소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느낌이 그렇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19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특집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 날은 테슬라의 어닝보호가 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내일은 아마도 테슬라 특집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 방송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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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